안녕하세요 따니네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종이로 지갑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돈을 넣을 수도 있고 필요한 스티커를 챙겨 다닐 수 있는 스티커 지갑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스티커나 떡매를 넣고 한쪽에는 편지를 넣어서 친구와 교환해도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원하는 종이를 A4용지 크기로 잘라주세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서 끝부분을 1cm 정도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중간을 조금 남겨두고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표시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위치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지갑은 완성되었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가지 컬러를 만들어 주었어요 혹시나 지갑이 열려서 소중한 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갑을 고정시켜 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찍찍이 붙여주기예요 하지만 찍찍이 없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에 집중해 주세요 얇은 종이를 지갑에 붙여줄 거예요 지갑 크기에 맞게 접어주세요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지갑 안쪽에 붙여줍니다 이제 큰 종이 조각으로 뚜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고 끝을 조금 접어서 지갑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찍찍이 없어도 걱정 없겠죠? 이제 지갑을 다 만들었으니 지갑을 꾸며볼까요? 노란색으로는 라이온을 만들 거예요 중간에 코를 그리고 대각선 위에 눈을 그려줍니다 선을 두 개씩 그리고 이어주면 눈썹이 돼요 코를 중심으로 선을 그려주고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서 이어주면 라이언 밑그림 완성! 귀를 그려서 붙여줄 거예요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뒤집어서 붙여주세요 볼터치까지 해주면 라이언 지갑 완성! 하늘색으로는 코야를 만들어 볼 거예요 타원 모양 코를 그리고 코 중간 위치에 선을 그어줍니다 코 크기만큼 입을 그려주면 간단하게 밑그림 완성! 아까와 같이 귀도 붙여주었어요 빨강색 종이는 다른 방법으로 꾸며줄 거예요 작은 레이스를 붙여주고 작은 레이스를 붙여주고 큰 레이스로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미니 지갑도 만들어 보았어요 미니 지갑도 만들어 보았어요 A4 크기를 반으로 자르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미니 지갑은 오버 액션 토끼를 만들어 줄 거예요 미니 지갑은 오버 액션 토끼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이 지갑 완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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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